시작 조련아 트릭이 뭐지? 위다 그죠? 속임수 속이다라는 뜻이지 인추 아인지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? 아인지? 속여 지다니깐 어디 어디 빠지다라고 해도 돼 어디야돼? 속다 빠지다 그 다음에 인투다운 빌리빙 아이렛티 쓰는거 왜 쓴지 알지 얘들아 그치? 그 다음에 셋이 엔드앞에서 자르라는 2번 그거야 뭐냐면 지금 인투 빌리빙 인투 서포팅 무슨 구조? 전치다 명령구조라는거 여러분 29번 인투 서포팅 위로 주시고 인투 빌리빙 인투 서포팅 이거 병력구조 이러고 있다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 자르면 좋은게 뭐냐면 빌리빙 다음에 한번 잘라보세요 자 일단 빌리빙 이거 동명사지만 목적을 갖는거지 뭐를 믿냐면 그 다음에 아 13 candidate is popular 주어동사가 또 나왔지 그럼 빌리빙 다음에 뭐 생략됐다는거야? 접속사 대시 하나 생략됐다는거 알 수 있어 그 말인지 알지? 그거를 믿는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? 질문 있나요? 헷갈리는거 없습니까? 잠깐 쉬고 5,6,7 끝냅시다 뒤에는 짧아 금방 끝내요 짧아요? 5,6,7이 좀 짧아 뒤에는 5,6,7이 좀 짧아 뒤에는 5,6,7이 되게 길데 아닌데? 더 길어요? 뒤를 뒤를 길다고? 네 아니야 짧아 짧아 뒤를 잡고 절대 깜빡 ear 말씀을 보자 셋 셋 Mmm 지금